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루슈디의 취소사건을 2회에 걸쳐서 두번에 나눠서 살펴 보겠습니다. 아 파일을 안찾아놨네. 잠시만요. 파일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OBS 시스템에서 네이버의 프리즘 라이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서툰데. 음... 좀 서툅니다. 일단은 이거를 좀 찾고 좀 찾아볼게요. 아 여기 찾았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news coming in tonight on his condition. We move on to the other news and author Salman Rush. We move on to the other news and author Salman Rush. 네. move on to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move on to는 아니고요. 앞에 좀 짤렸습니다. 앞에 짤려가지고요. 앞에 뭐가 짤렸느냐. in the meantime in the meantime 화제를 전환할 때 한편 할 때 in the meantime을 쓰죠. 한편 다른 소식을 전하겠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할 때 on this friday night 된 다음에 we move on to 이런 식으로 we move on to 이런 식으로 갑니다. move on to는 구체적으로 떼어 되는데 떼서 쓰겠습니다. we move on to we move on to 너무 붙였나. 이게 좀 붙여가지고요. 음 너무 붙였는데 음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we move on to 예. 금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다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소식으로 넘어가느냐. we move on to 여기서 부족해 볼게요. we move on to the other news and author The Other News, The Other News, 다른 소식이죠, 다른 소식, The Other News, 다른 소식, 여기까지, 다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Author, Author는 이제 각자죠, Author, Salmon, Rush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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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hdie가 아니고 Rush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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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hdie. Rushdie라고 있습니다. Salmon Rushdie, 작가인 Salmon Rushdie가요, Rushdie가 The Other News, and Author Salmon Rushdie, Attacked on stage, Attacked on stage, Attacked on stage, Attacked on stage, Attacked on stage. 무대 위에서, 무대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공격을 당했는데, 여기서 이제 Was Attacked라고 써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 B 동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B 동사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Author News에서는요,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ttacked라고만 썼습니다. 작가, Salmon Rushdie가 무대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피서트였습니다. 웨스턴, New York, New York, New York, Today. 여기서는 전치사가 필요하죠. 지역을 나타내는 거니까, 전치사 인을 써야 되겠죠. 웨스턴, 서부니까 뉴욕 서부, 뉴욕 서부에서, 뉴욕 서부에 있는 어떤 무대에서 강연을 하려다가 피섭을 당했습니다. 인이 살짝 들리는데, 인, 스테이지, 인, 웨스턴, 이렇게, 스테이지, 인, 웨스턴은 살짝 강세가 없기 때문에, 전시자는 강세가 없기 때문에요. 인이 들릴랑 말랑 하죠. 인이 들릴랑 말랑 하죠. 이게 반복해서 찔렀다는 얘기예요. 반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내가, 어떤 장정이 반복적으로 찔렀다. 그러니까 계속 때리다가, a, before, b가 뭐예요? a, before, b가 뭡니까? a하고 나서 b하는 거죠. 계속해서 찌르고 난 뒤에야, 찌르고 난 뒤에, police가, police가 이것을 저지했다. 태클이라고 하는 것은 태클을 걸었다는 얘기니까요. 저지했다는 얘기죠. 몇 번 찌른 다음에, 반복해서 찌른 다음에 경찰이 저지했습니다. 러시티는요. 러시티는 뭡니까? 러시티는 the target of death threats. death threats. 그러니까 살해 협박의 목표였죠. 살해 협박의 목표가 되었는데, 러시티는. 러시티는 the target of death threats. 러시티는 the target of death threats. 러시티는 the target of death threats for decades, 러시티는 러시티의 목표가 되었네요. 러시티는 러시티의 목표가 되었네요. 수십 년 동안 살해협박을 받아왔다는 얘기죠 살해협박을 받아왔고요 살해협박의 타겟이 되어왔으니까 에어리프트는 항공기로 수송하는 거 항공기로 수송하는 게 에어리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 그 사람이 누구를 수송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수송이 되는 거니까 에어리프트라는 수동태를 쓴 거예요 비동산은 생략이 됐고요 비동산은 생략이 됐고 수동태를 썼습니다 병원까지 이송이 됐어요 항공기로 헬리콥터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리콥터로 헬리콥터로 이송이 되죠 뉴스가 좀 들어왔다 뉴스가 들어왔다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접수가 됐어요 전화 좀 치우고요 어떤 상태인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컨디션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어떤 부상을 입었거나 어떤 질환,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지금 상태, 몸 상태를 얘기할 때 컨디션을 쓰는 거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플레이아웃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 어.. 인프런트 오브 인프런트 오브는 뭐뭐 앞에잖아 인프런트 오브 인 호러 그러니까 인 호러니까 법에 질린 사람들 무서움, 부려움 법에 질린 사람들 앞에서 플레이랄우 버러진 사건 걸어진 what? 벌어진 사건 겁에 질린 사람들 앞에 칼질을 하니까 칼로 막 찌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those in hotter 겁에 질린 사람들 those in hotter horror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겁에 질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were in 뭐라고 그랬지 까먹었네 those in horror who were sitting there in the audience who were sitting who were sitting there in the audience audience은 이제 객석인데요 audience은 이제 객석인데 객석의 청중에 객석에 앉아있던 거기 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겁에 질려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hose in horror who were sitting there in the audience here's ABC's Mola Lenghi tonight audience here's ABC's Mola Lenghi tonight here's ABC's here is ABC's Mola Lenghi Mola Lenghi Mola Lenghi tonight Mola Lenghi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ABC's Mola Lenghi tonight tonight Salman Rushdie is in the hospital tonight Salman Rushdie is in the hospital yeah Salman Rushdie is in the hospital yeah Salman Rushdie Salman Rushdie is in the hospital yeah Salman Rushdie 병원에 이송 됐다 tonight Salman Rushdie is in the hospital and a man is in custody and Rushdie is in the hospital and a man is in custody and Rushdie is in the hospital and a man is in 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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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ody는 지금 구금됐다 지금 감방에 갇혀있다 구금됐다는 얘기가 custody 지금 구류 중이다 어떤 사람 A man이니까요 A man은 또 다른 사람이죠. Simon Rushdie 말고 다른 한 명은 다른 한 한 애는요. 다른 한 남자는 지금 고류 중이다. 유치장에 있다. The Famed Author 유명한 저명한 저자가요. Air Lifted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리콥터는 항공기로 이송이 되는 거. 이송이 됐습니다. 여기서 비동사가 빠졌죠. 항공기로 이송이 됐습니다. After a brazen attack brazen attack brazen은 철면피요. brazen brazen이 철면피인데 얼굴이 두껍다는 얘기에요. 파렴치하다는 얘기에요. 뻔뻔하다는 얘기죠. 왜? 백주대낮에 백주대낮에 칼을 들고 무대에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에다 진짜 거기에서 사람을 찔렀으니까요. brazen 아주 뻔뻔하게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공격한 다음에 공격한 다음 이 After가요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원인이 되는 원인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Air Lifted 항공기로 후송이 됐다. 후송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Author Air Lifted After a Brazen Attack With the Amphipeter Presenter was just attacked on the stage on EDMF Presenter was just attacked After a Brazen Attack With the Amphipeter 이거는 그냥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적어드리는데 적어드리겠습니다. 카르미 굉장히 모호해서 At the Amphipeter At the Amphipeter At The Amphipeter At the Amphipeter testoster Wouldros스 was just attacked damn it on the stage 무대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I need EMS EMS는 Emergency Service Emergency Service죠 그래서 이거는 의료 응급의원을 빨리 응급서비스죠 응급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니까 응급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빨리 119 구급대원을 빨리 보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 안들려서 그냥 적어봤어요 But the amphitheater presenter was just attacked on the stage I need EMS Authorities say the man seen here I need EMS Authorities say the man seen here I need EMS Authorities say the man seen here Authorities Authorities say the man seen here Authorities say the man seen here Authorities는 여기서는 경찰당국, 수사당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 Authorities가... Authorities가... Authorities는 수사당국, 경찰당국이고요 얘네들이 당국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Authorities는 수사당국, 경찰당국이고요 The man seen here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남자가 Man seen here 여기에 보이는 남자 이 남자가요 이 남자가요 Attack the author Authorities say the man seen here Attack the author As he was about to give a lecture Seen here Attack the author Authorities say the man seen here Attack the author Attack the author Attack the author He was about to give a lecture He was about to give a lecture 강연을 하려고 막 강연을 하려는 중에 막 강연을 하려던 차에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던 차에 강연을 하려던 차에 그러니까 여기 접촉사는 상식적으로 에드가 들어가야 맞죠 즉 이런 식으로 즉 즉가 살짝 들리는데 자세히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맥상으로 문맥상 이게 뭘 하려고 할 때 이니까요 에드가 무난하게 들어가고요 Hack the author As he was about to give a lecture Hack the author As he was about to give a lecture Authors 거의 에드 라고 안하고 Authors이라고 합니다 Authors he was Authors he was 이런 식으로 해요 Authors he was Hack the author As he was about to give a lecture At the Chautauqua Institution About to give a lecture At the Chautauqua Institution At the Chautauqua At the Gibbs bei Adventures 인스티투션 연구회, 셔타쿠아 연구회, 셔타쿠아 협회, 셔타쿠아 협회에서 강연을 하려는 차에 공격을 당했다고 수사당국이 이야기했습니다. The suspect has been identified as 하면은 이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신상이 나올 때 be identified as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신상 이름은 뭐고 몇 살이고 어디 출신이고 할 때 identified as를 쓴다는 거 잘 몰랐는데 여기서 뉴스를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나오고 뭐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어디 출신이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에 봐서 아 be identified as는 이를 때 쓰는구나 라는 거 유추해볼 수 있죠. The suspect has been identified as heidi-ma-tar has been identified as heidi-ma-tar Heidi-ma-tar, heidi-ma-tar, heidi-ma-tar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age 24, ma-tar, age 24 age 24, age 24, age 24 24, age 24, age 24 24 24살밖에 안 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살질을 했다. Matar, age 24, from Fairview, New Jersey 출신이다, 24살이고요, 헤이리 Matar. 앞에 더를 썼죠? 더가 잘 안 들리는데 앞에 더가 있으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어디냐면 non-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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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New Jersey, the Chautauqua Institution, a non-profit education center, 아, Education Center, Education Center, Education, 아이고, 너무 아프라. 볼게요. The Chautauqua Institution, a non-profit education center, 아, 교육, 비영리 교육 시설이다, 교육 시설이다, 교육 센터다. 비영리 교육 센터인 Chautauqua 협회, Chautauqua 협회인데요, 여기는요, about an hour outside of Buffalo, about an hour outside of Buffalo. About an hour, from outside Buffalo. Buff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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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side Buffalo. 그래가지고 이게, outside of Buffalo구나.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 from은 없구나. from은 줄게요. 여기서, about an hour outside of Buffalo. Buffalo, Buffalo. Buffalo, Buffalo 외곽으로 1시간 거리에요. Buffalo 외곽에 있는 Buffalo outside, Buffalo 외곽으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1시간만 가만있어요. 학교에서 연구하는 곳이고요 이 협회는 연구하는 곳이고요 학교에서 연구하는 곳은 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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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교적인 것입니다 study, reflection, religious, inquisitiveness, inquisitiveness inquisitiveness, inquisitiveness, 정직하게 발음했죠 inquisitiveness, 이거는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탐구 활동, 탐구의 탐구 동교적인 탐구, 동교를 탐구하는 곳인데 여기서 religious는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교를 탐구하다, 동교를 탐구하는 곳인데요 inquisitiveness, and it's now a crime scene inquisitiveness, and it's now a crime scene now, and now it's the crime scene crime scene이잖아, 지금은 범죄 현장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 신성한 곳이 범죄 현장이 됐다 inquisitiveness, and it's now a crime scene 조슈아 굿맨 with associated press 조슈아 굿맨 with associated press 조슈아 굿맨 with associated press 우리가 AP 연합통신이라고 하죠 AP 연합통신을 영어로 쓰면 associated press 앞에 있는 글자만 따서 AP라고 하죠 소속을 가리킬 때는 with를 씁니다 연합뉴스, associated press 소속의 조슈아 굿맨이요 조슈아 굿맨이 조슈아 굿맨이요 조슈아 굿맨이요 조슈아 굿맨 with associated press witness the attack Goodman with associated press witness the attack witness the attack witness the attack 조슈아 굿맨이요 조슈아을 풀어보는 구경사 조슈아 굿맨이 조슈아 굿맨이 조슈아 굿맨이 조슈아 굿맨이 조슈아 굿맨이 조슈아 굿맨이 He had just walked on to the stage. He had just walked on to the stage. 여기서 He는 Rushdie를 가리킵니다. Rushdie가 이제 강연을 하려고 무대 위로 걸어간 거예요. 무대 위로 갔는데, 무대 위로 갔는데, 무대 위로 갔어요. 무대 위로 갔고요. Walked on to the stage. He had just walked on to the stage. Walked on to the stage. And a man rushed from this audience up. And a man rushed from this audience. And a man rushed from this audience up onto the stage. 여기서 And, 그리고 And a man. 근데 또 다른 남성이, 또 다른 남성이 rushed from the audience. Rushed from the audience. Rushed from the audience. And a man rushed from this audience. And a man rushed from this audience. This audience군요. This audience인데, 이 청중, 이 객석에서 뛰어갔다. 객석에 앉아있다가 객석으로부터 무대 쪽으로 뛰어갔다. 무대 쪽으로 들려갔습니다. 어떤 한 찬해가. 어떤 한 남대가 뛰어갔어요. And a man rushed from this audience up onto the stage. And a man rushed from this audience up onto the stage. 그러다가, 달려가다가 up onto the stage. Up onto the stage. 무대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달려가서, 달려가서 무대 위로 올라갔다. 어, endeavors from the audience. And started punching, stabbing, and started punching, or stabbing And started... And started... Punching and or stabbing. 주먹으로 때렸던가 아니면 뭐 스테빙 칼로 찔렀던가 하여튼 뭐 이렇게 엔드를 안쓰고 OR을 썼다는 것은 긴가민가하다는 얘기에요 멀리서 봤을 때는 어떤 그 몸 움직임만 봐서는 몸 움직임만 봐서는 동작만 봐서는 이게 칼로 찌르는 건지 펀치로 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갔던 모양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분명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에요 이게 철자를 몰라가지고 봐야돼요 철자가 뭐냐 밸러리 해스컬 밸러리 밸러리 아 이거 밸러리 해스컬 다른 목격자도 있는데 다른 목격자는 밸러리 해스컬입니다 밸러리 해스컬 다른 목격자는 밸러리 해스컬이에요 밸러리 해스컬 밸러리 해스컬 밸러리 해스컬 밸러리 해스컬 밸러리 해스컬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누구를 공격하다라는 뜻이에요 go at 누구를 공격하다 at 누구를 whose 표적을 삼을 때 at을 쓰거든요 표적을 삼아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다 할 때 go at을 쓴다 과거형이니까 went at him 그런데 이게 쉬운 어구이긴 하지만 들을 때는 좀 어렵죠 실제로 이제 공격했습니다 at least 10 to 15 times at least 10 to 15 times at least 최소 at least 10 to 15 times 10번이나 아마 10 차례 최소 10 차례에서 15 차례는 뭘 때리든가 찌르든가 했다는 얘기죠 공격한 게 어느 정도 어떻게 공격했는지 잘 모르죠 10 to 15 times 사진을 누가 찍었는데 photos of the aftermath aftermath는 사건이 이제 커진 뒤에 상황입니다 사건이 뒤에 커진 상황 그래서 어떤 여파로 할 때 in the aftermath를 쓰는데요 여파 여파로 할 때 이제 aftermath를 쓰는데 상황이 이제 벌어진 후에 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사건이 벌어진 후의 상황 이걸 찍은 photos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보면 효이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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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 눈치 사진은 의자고 벽이고 의자고가 피가 튀었어요 spattered 스패털은 튀기다 거든요 튀기다인데 피가 튀길 순 없으니까 피는 튀는거죠 피는 튀는거니까 수동을 써야 되기 때문에 스패털을 써야 되기 때문에 spattered라는 분사형을 쓴겁니다 과거 분사형이니까 수동의 형용사에요 스패털 튀었다 어디에 벽에도 튀고요 의자에도 튀었어요 피가 보이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 피가 보이는데 이 피가 어디를 켰냐면요 벽하고 이제 의자에 튀었다 이제 구조대원이 왔어요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rescuers rescuers는 뭐였습니까 lifting lifting 올렸어요 lifting his legs를 in the air and rescuers lifting rushdie's l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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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air rushdie's legs 아 이거 좀 바꿀께요 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왜냐면 아 이게 좀 apostrophe s가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rescuers lifting rushdie's legs in the air 그래서 이 rushdie의 다리를요 rushdie의 다리를 어 이제 올렸습니다 허공에 이제 올렸다는 얘기는 허공으로 올렸다는 얘기는 아마 지혈 차원에서 다리를 심장 위쪽으로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the air and rescuers lifting rushdie's legs in the air lifting rushdie's legs in the air rushdie's agent telling abcnews the rushdie's agent telling abcnews the rushdie's agent telling abcnews rushdie's agent telling abcnews rushdie's agent telling abcnews rushdie's agent rushdie's agent rushdie's agent rushdie's agent rushdie's agent Woo는 rushdie's agent alius rushdie's agent rushdie's agent 세버가 이제 단절하다잖아요. 세버가 단절하다인데 이제 절단하다인데 이제 수동패로 썼으니까 절단됐다. 절단당했다. 한마디로 잘렸다. 한쪽 팔에 있는 신경이 끊겼습니다. 절단이 됐습니다. 간이 흉기로 찔렸어요. 간이 흉기에 찔렸다. 찔렸다니까 수동패로 쓴 거예요. 그리고 한쪽 문에 실명될 가능성이 됐다. Likely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쪽 문에 실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New York 주지사죠. New York 주지사인 칸타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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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타 폴리스 리스폰스 아주 재빠른 신속한 신속한 경찰의 대응 신속한 경찰의 대응에 대응을 극찬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복습을 해보시고요 처음에는 받아쓰기 하시고 받아쓴 것을 스크립트 보고 틀린 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 가시면서 차근차근 복습을 하시면요 그게 이제 수순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이거를 다 외우는 거 가장 좋은 건 다 완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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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